그러면 뭐 시작해 볼게요. 아, 나 언니, 나. 아, 나 언니, 나. 내가 요즘 최근에 빠져 있는 음식이 있어, 언니. 뭔데? 뭔데? 막창. 막창. 빠지지. 언니 막창 꼬치 만들었잖아. 나 그거 먹고 싶어. 이거 신기했잖아, 우리. 천재야, 천재. 와, 맛있어. 어우, 침 너무하네. 그때는 대파막창 했었는데 이번 주제가 고추니까 고추막창도 한번 해봐야겠다. 고추 막창. 맛있겠다. 괜찮다. 고추 막창. 고추에다 막창을 깨먹는 거야. 나 사진 찍어도 돼요? 맨날 콩밥 먹고. 진짜 좋다. 신기하네. 연예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요리해주고 있어. 자, 송환아 한 번 봐봐. 언니, 저도.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이 이제 버섯을 해줬기 때문에. 아버님. 아버님. 아니, 아버님 버섯. 되게 다정해 보여, 셋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뭐 시작해볼게요. 저기 도마하고. 미역봉 셰프님한테 전수 받은 짬뽕 들어갑니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배추가 두툼하니까 저렇게 옆으로 쓰면 국물을 잘 흡수하게 돼. 오, 그렇게 써는구나. 중국식 하면. 슬쩍 하죠. 우와. 원래 뭐 집중할 때 남자 멋있지. 근데 좀 어울린다, 야. 왜 그래, 또. 아니, 둘 다 너무 좋은. 좋은 동생들이어서. 맞아, 어떻게 될지 몰라. 오빠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아, 이런 질문. 타이밍을 놓쳤죠, 타이밍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냥 없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어머, 사랑해, 타이밍. 원래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럴수록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아.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만나다 보니까. 아, 그게.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만나다 보니까. 일단 항상 누구를 만날 때 느낌은 있어야 돼. 필? 필이 있어야 돼. 어떤 필이야? 뭔가 웃으면서 막 치게 되는 거. 뭐야. 딱딱 치는 거? 아,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나네. 나네. 아,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케이, 성공. 오케이, 성공. 이 분위기 약간 썸스트랑인가요? 썸스트랑? 좋은데 썸스트랑. 썸스트랑. 진짜. 이렇게 두드리고서 이렇게 옆으로 서니까 너무 멋있어. 아니, 나 경환 씨가 이렇게 요리하는지 몰랐어. 잘하네, 그래도. 너무 시원시원한데요? 칼집. 요리 잘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칼질하는 거 아마 웬만한 사람한테 앉을 거야. 아, 진짜? 이 재료 손질, 이거 무슨 고추예요? 아, 베트남. 엄청 매운 거 아닌가? 그게 있어요? 청양고추에. 8배 몇 끼 정도? 와, 저거 진짜 깜짝 놀랐어. 귀엽게 생겨서 엄청 맵더라고요. 매워, 되게 매워. 경환아. 경환아.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어, 뭐야? 야,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진짜 너무. 왜, 왜, 왜. 뭐길래. 잠깐만, 이거 뭐야. 뭐지? 안 떨어지려고. 어머.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안 떨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아니, 뭐 이런 시간. 귀여워. 아니, 어떻게 뭐가, 뭐가 뒤에 간질간질하는데. 잘 어울리는 거 봐. 신기하다. 받아들이는 거지. 와. 너무 잘 어울리네. 아니, 근데 귀에 대고 왜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귀에 대고? 뭐라고? 자주 보자고. 귀에 대고? 뭐라고? 자주 보자고. 자주 보자고. 자주 보자고. 자주 보자고. 자주 보자고. 야, 연애 스킬. 중급자 연애 스킬. 중급이야. 섬세. 섬세야. 섬세야. 나도 써먹어야겠다, 이런 거. 섬세 씨, 연습 한번 해 봐. 에? 아, 못하겠어요. 해 봐. 아유. 뒤에서 앵구 샴푸래요? 어디서 앵구 샴푸래요? 아버지에서 눌붓기도 해. 아유, 못하겠어. 아유, 못하겠어, 진짜. 진짜 못하겠어. 오. 잘했죠? 그게 포인트구나. 오. 그런데 멋있다. 더 발휘하게 할 수 있는데. 그니까. 어우, 괜찮다, 어우. 정말 전문가가 진짜 멋있어. 와, 잘한다, 진짜. 와, 멋있다. 편집 뭐야? 야, 모처럼 멋지게. 슬로우로 계속 불러. 이때까지 못 모시는 상황이 제일 멋있어. 여기 진짜 멋있어. 와. 샤워하는 줄 알았어. 저봐. 많은 사람들이 짬뽕을 볶을 때 고추 기름으로 볶은 줄 아는데. 고춧가루 가지고 볶으면 그 고춧가루 볶으면서 그 향이. 향이. 그리고 색깔도 예뻐요. 맛있겠다, 저것도. 너무 맛있겠다. 아, 처돌박이다, 처돌박이다. 야, 맛있겠네.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니다. 뭐야. 아니, 이게. 아, 뭐야, 이 분위기. 어울리잖아. 아빠가 이거 방송 보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빠가 이거 방송 보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버터 핑계 내줘? 되게. 경환이 되게 예뻐하실 것 같다. 와. 이야, 진짜 맛있게 잘 됐다. 이야, 비주얼까지 살리려고 뚜껑이에다가 옮겼는데. 네, 그러면. 네. 저는 그냥 막창을 계속 끼고 있었어요. 그냥 꾸준히 저 자리에 앉아서. 오,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되게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아버님이 주신 버섯이 완전 고기 역할을 해서. 야. 아니,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그리고 위에다 치즈, 치즈가루까지 뿌려가지고.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진짜 대박이다, 이거. 막창이 느끼하고 꿀꿀한 냄새를 고추가 확 잡아주겠네. 어때, 어때?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치즈 더 넣어도 되겠네. 아니, 내가 내 요리 한도 못 봤는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맛있어. 이거 그냥 끼운 거야. 막창. 진짜? 별게 없는데. 되게 간단한데. 맛있겠네요. 맛있어.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 맛있겠다. 치즈가 좀 단단하니까. 진짜 맛있어. 난 이거 언니가 만들어 온 소스 찍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진짜? 진짜? 이게 괜찮은데. 주세가 테마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네. 감사해요, 홍 선생님. 네,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이건 무조건 맛있지. 음! 괜찮은데? 우와. 이제 맞죠, 맞다, 맞다. 이제 궁합이 맞았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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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네. 단맛에 그냥. 초록고추장이야, 그추장. 어, 그러네. 단, 단짠, 단짠. 이거 이렇게 팔아도 되겠는데? 해 먹어봐야 돼. 이거 진짜 어떡해. 그거 진짜 맛있어. 너무 괜찮아. 경환이 거 먹어보자, 경환이 거. 자, 이제서야. 국, 국자. 제 거에 손을 내네요. 어. 아, 비주얼을 너무 좋아해요. 왜?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먹을수록 맛있었어. 아... 음, 맛있다. 아유, 통영이 되신 경환신의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네. 참하다.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 아, 제가 좋아. 아, 제가 좋아. 아, 저 얘기해. 아, 그래. 아, 그래. 선생님 좋아? 뭐 누가 아주 싫어겠어요. 베스토랑이 하나 살렸네. 한술 어때요? 네? 맛있어요. 아니요. 우리 사이. 우리 사이. 아, 사이? 우리 사이? 우리 사이? 우리 사이. 뭐야. 아... 아니요, 우리 사이. 아... 오빠 너무, 너무 인기 많으실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성인이야.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래. 근데 사랑이 느껴져. 사랑이 느껴져. 느낌에서 그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집주인. 집주인. 드라마 같다, 집주인. 저희 집주인 따로 볼게요. 자가 아니에요? 첫째가 봐. 전세지더라고요. 전세지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왜 하니? 땀이 난다. 왜 왔지? 또 연기 배우러 갔잖아요. 전국 연기를 문화가께서 선생님이 한 분 있다. 진짜 전국 연기를 잘 하신 분이 있다 해서 왔는데 하나 쉬었어요. 왠지 알아? 엔딩 요정. 그래 엔딩 엔딩. 척척잠을 좀 해. 나 결혼해. 하... 이약척... 이학준... 친랑 이약척... NOvation. 너~? 네, 엔딩ется. 그래 엔딩이야! ännerро. 에서도 참을 잘vardille. 엔딩에 따라 그 다음 시청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죠 엔딩은 좀 길게 줘야 돼요 그 편집점을 줘야 되니까 이거를 진짜 찍어보자 한번 이거를 비계로 할 게 아니라 오빠 앉아있고 내가 화장실 갔다 온 거야 아직 갔다 왔는데 머리카락 발견한 게 내가 그 변명하면서 이건 사실 이 머리카락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집중하고 경안이 몰입해야 돼 하이 큐 아 근데 진짜 맛있다 하나야 아 오빠 나왔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었어? 응 응 그럼 오빠 근데 여기 뭐 묻었다 응 이거 뭐야? 요새 머리카락 어 오빠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어떡해 어떡해 아니 그거 머리카락이 아니고 엔딩 엔딩 카메라 멈춰야 돼 같이 터져야 돼요 겨드랑이 털 겨드랑이 털 겨드랑이 털 그래서 다음 주 안 들고 맞잖아요 그쵸? 그냥 촛불이 꼭 빠졌어 칸 이게 아니 겨드랑이 털이 겨드랑이 털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아니 이렇게 해야지 그거 그거 네 겨드랑이 털 겨드랑이 털 겨드랑이 털 아 좋았다 네가 말했지 선생님이라고 엔딩 선생님이셔 너 이거 비싼가야 돼 최고의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 아 최고의 선생님이 솔직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연락처 공유했나요? 날씨 역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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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지경 잘한다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연락처를 먼저 받으면 알겠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고 싶었어요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 마음 상태는 아니 근데 그것만 대답하네 신발 신고 나갈때 아쉽더라고 지금 입 흘렸네, 나가는 느낌이었어. SNS 댓글부터 시작하세요. 그럼.